안녕하세요. X-Work TV입니다. 5호 태풍 독수리에 대하여 미국, 유럽, 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주요 수치 모델들이 대만을 관통한 후 중국 저장성을 지나서 중국 산둥반도로 향한다는 예측과 바로 북상하여 일본 오키나와를 관통한 후에 한국 서해안으로 진출하여 황해도 옹진반도에 상륙한다는 예측 등 여러 가지 예측들이 이제 막 발생을 한 5호 태풍 독수리의 진로에 대하여 여러 시뮬레이션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6호 태풍 카눈이 일본 오키나와를 지나서 한반도로 북상할 수 있다는 시뮬레이션들이 나오면서 지난 13일부터 충청과 남부지방 일대의 극한강수를 곳곳에 유발한 장맛비가 다행히 전선돼 자체가 동해상으로 서서히 빠져나가면서 종료된 이후 오늘부터 또다시 폭우가 내리는 한국의 또다시 6호 태풍 카눈의 한반도 북상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매우 안 좋은 시그널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5호 태풍 독수리와 6호 태풍 카눈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발달한 저기압이 많은 양의 수증기를 공급하며 한국 충청과 남부지방 경기와 강원 곳곳으로 최대 250mm의 폭우가 내렸습니다. 오늘 토요일 주말부터 다시 전두계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중국 상하이에서도 시간당 125.4mm의 폭우가 쏟아지면서 지하철이 침수되고 곳곳에 비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태풍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5호 태풍 독수리 소식입니다. 22일 토요일 오늘 저녁 7시에 다행히 미국 기상청의 예측이 다시 5호 태풍 독수리가 중국 상하이를 관통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만 하더라도 한반도로 바로 북상하는 아찔한 상황이었으나 다시 중국 상하이로 가는 시뮬레이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중국 상하이를 지나친 후에 산동만도를 거쳐서 중국 공북 삼성으로 북상하는 시뮬레이션을 모의하고 있는데 이 경우 한국은 위험반원에 속하게 되면서 28일 토요일과 29일 일요일에 폭우가 예상됩니다. 유럽중기예보센터의 예측은 다행히 대만을 관통한 후에 중국 거장성에 상륙한 5호 태풍 독수리는 중국 내륙을 북상하여 베이징으로 북상할 것으로 보이며 다행히 산동만도에서 한반도로 오는 모의 상황은 오늘 저녁 7시에 다시 수정되었습니다. 오늘 오전에만 하더라도 산동만도에서 한국 서해상으로 넘어와서 한반도 황해도 옹진반도에 영향을 주는 시뮬레이션 모의가 있었습니다. 6호 태풍 카누의 진로를 살펴보면 일본 오키나와를 관통한 후에 방향이 일본 규슈 쪽으로 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반도로 올지는 더 두고 봐야 하겠습니다.